아 기억을 못해? 너 방금 캐치볼 같은 걸 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? 그러기엔 우리 사이 너무 막장이지 난 데드볼이었는데 사진 여기서 떨어져 뭐야? 둘이 사귀어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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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비켜. 싫은데 나랑 놀아. 이거 가정폭력이다 너. 원래 호로 자식은 좀 패면서 키우라는데 내가 그걸 못해서 여우 새끼를 개새끼로 키웠잖니. 그 새끼 거리로 내몬놈이 누군데 틈만 나면 유기견 취급이네. 내 동생 올 크리스마스인 입막에 선물해줘야겠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